우리 사회엔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를 없애고 복지전달체계를 확대하고자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24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포럼이 개최됐는데요. 불안전한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고 민관협력을 확대 강화하고자 황산실무협의체 위원장과 전국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경원 고문 등 사회복지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에 따른 변화와 민관협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전문가들이 복지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민관의 성공적인 사례를 발제하는 등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맞춤형 복지발전에 힘쓰고 철저한 준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보다 효과적인 지역사회복지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